순천시청 정구부가 최근 개최된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정구명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순천시는 시청정구부가 지난해 전국체전 2관왕을 비롯해 지난 23일 개최된 순창동계한국실업정구연맹전에서 개인 복식 금메달, 남자단체 은메달, 혼합복식 동메달의 우수한 성적을 거둬 정구명가로서 순천을 다시 한번 빛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순천시 정구부는 지난해 전국체전 우승팀 자격으로 다음 달 개최될 20회 아시아컵 히로시마 국제정구대회 한국대표로 출전할 예정입니다.